폭발 피해는 그 조각상의 받침대까지 미쳐 안쪽 빈 부분이 드러나 있다 그 안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다 사람의 머리였다 나카야마 시치리 연작소설 시즈카 할머니와 휠체어 탐정 오늘은 두 분이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숙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올해 여든 살이 된 고엔지 시즈카는 그렇게 생각한다 노인은 무슨 말을 하면 금세 젊은이를 깔보고 옛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미래가 없으니 옛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본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모르는 척을 한다 그 법정의 재판관으로 있는 남자가 예전의 제 부하였는데요 변호 측과 재판 측 입장이 바뀌었으니 사람 힘의 차이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재판관 속에서 끊임없이 제 안색을 살피지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즈카 앞에서 자랑을 줄줄 늘어놓고 있는 사람 퇴직 후 변호사로 직업을 바꾼 전직 판사인데 왕년의 영화를 뽐낼 뿐이라 듣고 있으려니 너무나 짜증이 난다 친하지도 않은데 이런 종류의 얘기를 늘어놓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현시욕이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조 없는 노인은 그저 민폐 노인일 뿐이다 그래서 그 재판은 이겼나요? 그러자 전직 판사의 얼굴이 불만스럽다는 듯 일그러졌다 에이 그게요 그 사건은 원래 유지율 99.9%의 형사사건이었으니 이기고 지는 것보다 어떻게 지는가가 변호의 핵심이었죠 시즈카는 무심코 눈살을 찌푸릴 뻔했다 도대체 이 전직 판사는 누구를 위해 싸운 건가? 아무리 법조 관계자라고 해도 이런 인물과 동급으로 취급받는 나의 부덕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뿐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앞으로 이 남자와 같이 연단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진다 시즈카가 도쿄 고등법원의 판사를 그만둔 지 16년이 지났다 동료 중에는 변호사로 직업을 바꿔보라고 제안한 사람도 있었는데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끔 딸 부부집을 찾아가 손녀를 돌볼 뿐 기본적으로는 홀가분한 홀몸이다 정년을 1년 남기고 퇴직했지만 여자 혼자 먹고 살 만큼의 저축과 연금이 있다 오랜 법조계 생활로 몸도 마음도 지친 듯해서 시즈카는 잠시 쉬려고 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시즈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누가 뭐래도 일본에서 스무 번째 여성 재판관이니 나름대로 지명도도 있고 시즈카를 향한 신망도 두텁다 각지의 법과대학원에서는 시즈카를 개권교수로 줄줄이 초청했고 시즈카도 후진을 지도하는 일을 싫어하지 않아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다 보니 법과대학원 임시 강사와 연사가 직업처럼 되어버렸다 물론 임시 강사와 연사를 정식 직업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16년이나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게다가 시즈카 자신이 후진 양성과 법률 문제를 널리 퍼뜨리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였다 이런 경위로 오늘은 나고야 법과대학 창립 50주년 기념 강연에 초대받았다 강연은 익숙하지만 기념 강연이니 청강생은 학생뿐만이 아니다 시즈카는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소년법이 제정된 1948년부터 오늘까지 소년범죄는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소년범죄가 매스컴 보도로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잔혹한 범죄의 앙상이 두드러질 뿐 전체 비율로 말하면 발생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하면서 시즈카는 강당을 둘러보았다 일반 교실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상에서는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까지 명확하게 보인다 예상했던 대로 청강생의 반은 학생이고 나머지 반은 대학 졸업생과 초대객처럼 보이는 고령자였다 강의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고령자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법한 문제지만 시즈카에게는 공교롭게도 청중의 체면을 생각해 강의의 궤도를 수정하는 재주가 없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고령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수도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는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이러한 현상도 사회의 정세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점점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해지고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이 되면 1인당 사회보장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겠지요 저희 세대는 청빈하게 살라고 배워왔지만 유감스럽게도 빈곤이란 범죄를 낳는 온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폈지만 아무도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진 않았다 그걸 보고 시즈카는 다음 사실을 충분히 이해했다 여기 모인 노인들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 생각해보면 매 끼니를 이어가기 힘든 사람은 이 자리에 초대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초대됐더라도 강연보다는 오늘 밤 파티 메뉴에 더 흥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돈 때문에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무관심하다 아마도 범죄에 손을 들이는 사람은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리라 청중석 제일 앞줄에 있는 휠체어를 탄 노인이 굉장히 달관한 듯한 눈으로 시즈카를 올려다보고 있다 다른 노인들과 확연히 다른 눈이다 조금 멋부린 셔츠에 마음씨 좋아보이는 할아버지 같은 얼굴 생김새는 그야말로 은퇴 후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노인 같은 풍모를 자아내고 이탈리안 레드로 칠해진 화려한 휠체어도 이상하게 흉해 보이지 않는다 사회보장과 범죄는 표리일체입니다 현재의 인구 그래프를 보면 10년 후의 일본은 노인범죄 대국이 될 것만 같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도소는 마치 양로원처럼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끝나자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웃어주기를 바란 부분이 아니었기에 시즈카는 의외였지만 그들에게는 교도소가 양로원이 된다는 말이 농담으로만 들리는 듯했다 농담일 리가 있나 보여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보이는 미래상이고 지금도 수감된 죄수들이 점점 고령화되어 간다는 보고가 있다 사람이란 생물은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현실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하면 새빨간 거짓으로 치부하려고 한다 여기 모인 노인 대다수가 그런 거겠지 그러나 앞서 언급한 휠체어 노인은 역시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다 주위에는 조서 섞인 웃음이 날아다니는데 그만히 패소 가능성이 큰 법정에 서 있는 변호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현재 제 걱정은 인구 그래프에서 불룩 튀어나와 있는 여기 4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른바 단카이 세대가 65이 되는 2012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청년 시대에 반권력을 표방하고 반항함으로써 존재의식을 찾았던 세대가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현실에 마주한 지금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불안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형사시설을 포함한 관계 각 부처가 대응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즈카는 허울 좋은 말을 할 생각이 없다 지금 당장 법무성 같은 곳에서 시설을 확충하고 인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국 형사시설은 수용률 포화와 일손 부족으로 더 열악해질 것이 눈에 헌하다 형사시설은 사회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고령자를 부양하지 못해 안전망의 틈새에서 빠져나온 사회적 약자가 이성과 윤리를 조금씩 떼어서 파는 시대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단에 오르고 30분 청중이 법학과 학생만은 아니기에 대중적인 내용으로 강연을 했지만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다 시즈카가 마무리를 하려는데 갑작스레 청중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강의는 재미없구먼 갑자기 그 자리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목소리의 주인은 그 노인이었다 몸집은 작은데도 목소리가 또랑또랑해 회장 가득 울려 퍼졌다 강의료를 받으면 좀 더 궁리를 해야지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작게 쿡쿡하고 웃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평소엔 청중의 야유와 조롱에 대범했던 시즈카도 이 무례함을 그냥 지나칠 순 없었다 단상에서 휠체어 노인을 내려다봤다 노인은 자신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듯했다 강의가 따분하셨다면 저도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하신 말씀은 나이에 어울린다고 할 수는 없네요 아 그건 당신 말이 맞아 나잇값에 맞는 고상한 짓은 하하하하 좋아하지 않거든 실례지만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겐타로 고지키 겐타로라고 하네 하하하하 어째서인지 노인은 아주 기뻐보였다 강연이 끝난 후 소규모 입식 파티가 열렸다 하지만 호텔로 장소를 옮기지 않고 강연 회장의 의자를 정리한 뒤 서둘러 그곳의 파티 회장을 만들었기에 전혀 호화롭지 않았다 시즈카도 이런 검소함을 싫어하지 않아서 기분 좋게 파티에 참가했다 하지만 회장에 겐타로가 있는 것이 유일하게 신경 쓰였다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법률 관계자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시즈카가 묻자 총무부장 가타붙이는 곤란한 듯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기념 강연을 계획했으니 당연히 초대객이 누군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네, 법률 관계자는 아닙니다 부동산 회사 고지키 개발의 대표이사로 상공회의소 회장으로도 계십니다 즉, 이 지방의 명사라는 말인가? 저희 나고야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번 기념 사업에도 적지 않은 협력을 해주셨죠 아무래도 그것이 초대 이유인 듯하다 그 노인은 요양보호사처럼 보이는 여성에게 휠체어를 맡기고 쭉 늘어있는 꼬치유리를 쓱쓱 자기 접시에 담고 있다 즐거워하는 모습이 도저히 법과대학 사업에 큰 지원을 할 만한 재산가로는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회사 대표이사가 대학 기념 사업에 흥미가 있나요? 네, 본인이 젊으셨을 때 충분한 교육을 못 받으셔서 지금 젊은이들 교육에 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시즈카와 가타부치의 대화에 누군가가 끼어들었다 하아, 저 사람이 그럴 인물일까요? 야비한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벌써 술기운이 돌아 얼굴이 벌개진 초대객 한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강연 직전에 소개받았기 때문에 시즈카도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었다 이 대학 보수공사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네라사카라는 이 지방 건설업자다 저 영감님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고엔지 선생님 저분은 상공회의소 회장이 맞지만 그렇다고 인덕과 신망으로 뽑힌 게 아닙니다 돈을 뿌려서 표를 모은 것 뿐이죠 사장님,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부하 같아 보이는 남자가 말렸지만 데라사카는 글라스를 놓지 않았다 그 부하에게도 명함을 받았는데 아마도 이름이 사이가였다 저 인간,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하죠 나고야 정제계에 돈을 뿌려서 권력까지 산다니까요 그는 겐타로가 못 듣도록 시즈카와 가타부치에게만 속삭였다 그것만으로 데라사카와 겐타로의 힘 관계가 살짝 엿보였다 저 사람은 동업자 사이에서는 제니 개바라고 통하죠 태어날 때는 동전 한 잎을 물고 태어났다나요 제니 개바라는 말은 쇼화시대 중기에 생겨난 말로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남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갑자기 저쪽에서 겐타로의 노성이 울리자 데라사카는 움찔 목을 움츠렸다 놀랍게도 겐타로는 요양보호사를 그곳에 남겨두고 스스로 휠체어 바퀴를 밀고 돌진해왔다 데라사카는 다리가 얼어붙었는지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다 뭐야, 아주 상스러운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더니 역시 데라사카인가 아이고, 회장님 저는 말이죠 그저 회장님이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고요 동전 한 잎을 물고 엄마 배에서 나왔다고 네 놈은 날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 멍청한 놈아 아니, 그게요 동전 한 잎이라는 그런 쩨쩨 소리를 하다니 나는 확실하게 지폐를 물고 태어났다고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은 데라사카를 향해 겐타로는 침이 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말했다 데라사카는 서슬에 눌린 듯 엉덩방아를 찌었다 젖꼭지 무는 것밖에 모르는 입으로 뭘 잘난 척 짓거리나 했더니 가소롭기는 보아니 나한테는 안 들릴 줄 알았나 본데 그러면 더 심하게 욕을 퍼부어보지 그랬냐 이 기생충아 기, 기생충이라니요 그래, 네 놈 회사가 하는 일은 전부 관청에 얽힌 도구뿐이야 전문가가 보면 몰래 중간 이윤을 가로챌 수 있는 일인 걸 한눈에 알 수 있지 뒤에서 얼마나 더러운 돈을 빼돌리고 있는지 설마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중간 이윤은 공사 비용을 얼마나 적게 쓰느냐에 따라 뒷돈을 만들기 쉽지 게다가 네 놈은 중간 이윤을 가로챌 뿐 아니라 이 일도 날림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4년쯤 전이었나 네 놈이 공사 맡은 체육관이 고작 진도 4의 지진으로 절반이 무너졌던 걸 잊지는 않았겠지 아 그건 하청업체가 재료비를 깎아서 시끄러워 네가 중간 이윤을 가로챌 생각을 하고 수주를 받으니까 최종적으로 하청이 그런 짓을 한 거 아니냐 조금 전에는 나를 제니 개바라고 했겠다 뭐 좋아 이런 불경기에 청빈하게 산다면 그거야말로 종업원과 가족이 굶어죽게 내버려두는 꼴이지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게 제대로 된 상인이야 개같이 벌면서 돈 쓰는 법도 모르는 놈은 그저 수전노고 수전노가 하는 짓은 대개 비생산적이지 건축가라고도 할 수 없어 어때 또 할 말 있나 항변할 틈이라곤 조금도 없어서 데라사카는 그저 입을 뻐금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벌개졌던 얼굴이 어느새 새하얘졌다 옆에 있는 사이가가 모깃소리만 하게 실례하겠다고 말하더니 그대로 데라사카를 일으켜 겐타로 앞에서 도망갔다 그와 엇갈리듯 요양보호사가 다가왔다 아마도 지금과 같은 다툼이 과거에도 있었으리라 요양보호사의 얼굴에는 체념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좀 더 버틸 줄 알았더니 저 녀석도 허리가 약해졌군 겐타로는 데라사카가 사라진 쪽을 보더니 갑자기 시즈카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아, 이 여성 판사님 못난 꼴을 보여줬구만 네, 아주 볼썽사나웠어요 술기운에 뒷말을 한 저 사람도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데 저항을 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비방을 퍼부은 당신이 제일 볼썽사나웠네요 어, 판사님! 설마 아까 내가 한 야유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건가? 마음에 두고 안 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한테는 고령자다운 배려도 없나요? 조용히 강연을 듣거나 눈앞에서 자기 험담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게 고령자다운 배려라는 건가? 아무리 보복이라지만 말꼬리를 붙잡고 매도하고 더군다나 예전 잘못을 폭로하고 흡족해하는 그 모습에는 품위가 없네요 아, 이 품위라 어, 그렇지만 판사님 이젠 일을 그만뒀으니 판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고엔지 씨 먼저 말하자면 나는 품위 있는 늙은이가 아니고 늙은이가 꼭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고엔지 씨가 연단에서 말한 내용은 참으로 맞는 말이야 이토록 젊은 녀석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꺼리면 늙은이가 늘어날 뿐이고 그 중 대부분은 가난해지니 나쁜 짓 하는 녀석도 당연히 나오겠지 하지만 말일세 그렇다고 안전망을 넓히거나 교도소 설비를 확충하는 건 명분일 뿐이야 명분이요? 환경만 사람을 범죄로 몰지는 않아 그렇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모두 범죄자 예비군이 돼버리지 고엔지 씨의 이론은 튼튼한 상자 안에 넣으면 과일도 상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경찰한테 체포될 만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야 당신도 사실은 알지 않나?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는 결국 그 사람의 근성 문제다 이 말이야 사람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고 강한가 약한가의 문제지 씨즈카는 원래 사람의 천성이 선하다고 생각한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은 없다는 신념이 없다면 공정한 눈으로 사람을 판가름할 수 없다 그래서 겐타로의 강변을 듣고 있자니 가슴 속에서 반발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러니까 정말로 장례를 걱정한다면 근성이 약한 녀석을 철저히 꺾어버리는 게 최선이야 조금 전 데라사카야말로 그런 녀석들의 필두격이지 지금까지 수상적은 짓을 잔뜩 했는데도 아이치 현경에 무능한 놈들만 잔뜩 모여 있으니 한 번도 잡질 못했어 저런 녀석은 늘 꽉 누르고 있어야 해 마치 감시자 역을 자처하고 있는 듯한 말투군요 감시자 역이라고 저런 남자를 온종일 감시할 만큼 난 한가하지 않아 마주쳤을 때 조금 주의를 주는 정도지 그렇지 미치코씨 미치코라는 요양보호사는 입을 꾹 담을 뿐 수긍하지 않았다 뭐가 그리 드기양양한지 시즈카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겐타로의 주장에는 긍정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데라사카를 대하는 행동은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수상해도 경찰이 체포도 입건도 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소문이겠지요 그걸 근거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대를 규탄하는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아까 저한테 했던 야유도 비슷한 겁니다 하하하 규탄이라니 이상한 말을 하는군 나는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그렇게 듣지 않았다면은 뭐 그건 그저 뒷말이겠지 많은 사람 앞에서 와이가 와이프하는 건 그저 매도예요 역시 오랜 세월 재판관석에 앉아있어서 그런가 고엔지 씨는 일을 그만뒀어도 판사구먼 혹시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말하는 건가요? 하하하 아니 아니 사오신 먹은 코흘리게라면 모를까 고엔지 씨한테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할 생각은 전혀 없어 그저 사람을 조금 내려다본다거나 할까 기분 나쁜 말일지도 모르지만 단상 위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는데 익숙하지 않은가 겐타로의 말은 송곳처럼 시즈카의 가슴을 찔렀다 높은 데서는 사람 얼굴은 보여도 발밑은 보이지 않지 그 녀석이 썩은 판자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대리석 위에 서 있는지 말이야 등을 쭉 펴고 있는 건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 약간 머리를 숙인 이유는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지 그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라보지 않으면 관찰이라고 할 수 없지 고엔지 씨 경력은 팜플릿에서 읽었어 정년을 1년 남기고 퇴직한 이유는 의외로 그런 쪽에 있는 게 아닐까 시즈카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무례한 이 남자를 힘껏 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만한 상식은 갖추고 있다 개인 사정을 드러낼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이렇게까지 참견하는 게 이렇게까지 참견하는 게 몹시 상스러운 행동이라는 건 알고 계신지요 하 그건 미안하네 아무래도 나는 품위 같은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게다가 이 정도 말투로 화를 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네 그럼 신뢰하네 겐타로가 신호를 하자 미치코는 필체어 손잡이를 잡고 지금 왔던 방향으로 밀고 갔다 도중에 한 번 뒤돌아보고 깊숙이 머리를 숙인 것은 그녀 나름대로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이리라 지금까지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머리를 숙였을까 하고 생각하니 그녀가 조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겐타로의 서슬을 눌려 말할 기회도 없던 가타부치가 면목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마치 태풍 같은 사람이네요 저렇게 물질만능주의라고 겐타로씨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도량이 큰 걸물이라고 저분한테 심취해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로 평판이 극과 극인 분입니다만 그래도 대학에 막대한 협력을 하고 있으니 소홀히 다룰 수가 없다 끊긴 말의 뒷부분은 아마도 이것이겠지 노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숙하지는 않다 몸이 허약해졌다고 정신까지 약해졌다고도 할 수 없다 고약한 신보만 점점 늘어가는 사람 그저 도량이 좁아 배배 꼬인 사람 조상보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 분명히 고지키 겐타로라는 남자는 제대로 늙지 못한 노인들의 우두머리라는 인상이 강하다 평판이 극과 극이라는 말 이해가 갑니다 아마 자수성가한 사람은 자칫하면 저렇게 되기 쉽겠지요 빈정거릴 생각이었는데 가타부치에게 어디까지 속듯이 통했는지는 모르겠다 고엔지 씨는 출신이라고 할까 마지막 부임지가 도쿄시군요 도쿄에는 저런 분이 안 계신가요? 지역성이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 아닌가요? 그때였다 갑자기 귀청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창문 유리가 와장창 깨졌다 2장 뭐지? 뭐가 폭발한 거지? 순간 시즈카는 몸이 얼어붙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날아온 유리파편은 시즈카에게서 먼 곳에 떨어졌다 유리파편에 콘크리트 조각이 섞여 있는 것을 보니 폭풍이 아니라 콘크리트가 날아와 유리창이 깨진 듯하다 깨진 창문 저편은 안뜰인데 그곳 정면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그렇다면 시즈카는 그 기념비가 폭발했을 거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회장 안에는 시즈카처럼 냉정한 사람은 거의 없고 손님들 모두가 일제히 허둥대기 시작했다 경찰을 불러! 아니 구급차 먼저! 출구는 어디야? 노인이 먼저다! 폭발은 한 번뿐이었는데 남녀노소 전부 출구로 몰려갔다 출구는 두 군데밖에 없어서 자연이 밀치락달치락하게 된다 즉석에서 설치된 테이블은 뒤집어지고 핀초스는 접시째 바닥에 흐트러졌다 글라스가 깨지고 술병이 넘어져 연모처럼 바닥이 흥건했다 여러분! 침착! 침착해 주십시오! 대학 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공포와 초조로 판단력을 잃은 손님들의 귀엔 들리지 않았다 허둥댄 나머지 넘어진 사람도 나왔다 넘어진 손님에게 걸려 다른 손님이 또 넘어졌다 이대로라면 폭발 외에 2차 피해가 나올지도 모른다 시즈카는 걱정했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었다 겨우 그들에게서 거리를 두고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 고작이었다 손님 대부분이 출구로 향해 몰려가는데도 회장 구석에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겐타로와 요양보호사 미치코였다 겐타로는 필사적인 손님들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더니 근처에 있던 책상 위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다 저 작은 몸 어디에 저런 힘이 있을까 할 정도로 커다란 소리였다 순간 회장 안이 숨죽은 듯 조용해졌다 손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나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겐타로를 쳐다봤다 조용히 못해 이 겁쟁이들아 완력도 예상 밖이었지만 목소리 크기는 그 이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흉포한 악기처럼 쩌렁쩌렁 울려 퍼져 손님들은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다 우선 심호흡을 한 번 해 폭발은 한 번뿐이고 그 다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시끄러운 이유는 밖에서 구경꾼들이 아우성치고 있어서야 부산 떠는 얼굴을 보고 서로 창피하지도 않은가 겐타로의 일갈에 악몽에서 깼는지 손님들은 일단 침착함을 되찾고 직원의 대피 안내를 따르기 시작했다 방약 무인한 행동도 이런 국면에서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감탄하는데 겐타로가 시즈카를 향해 손짓했다 고엔지씨 빨리 이쪽으로 왜요? 아무리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차피 손님이야 이럴 땐 내 옆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 어째서 어떻게 안전한지 짐작할 순 없지만 속는 셈치고 겐타로 옆으로 가니 바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기다리셨습니다 고즈키님 제 뒤를 따라오십시오 머리를 헝크리며 급히 달려온 가타부치가 가타부치가 겐타로 일행을 선두로 피난 유도를 시작했다 네비는 한 번 만날 뿐이지만 지방 유지와는 이후로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 최우선 순위는 자연이 확실해진다 안이 꼬아서 조금 비아냥거리고 싶어졌다 이런 일에 익숙하시네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나요? 그렇지 열 살 때 공습을 받았어 거기 비하면 이건 폭죽이나 마찬가지야 겐타로와 미치코 그리고 시즈카 세 사람은 제일 먼저 회장에서 빠져나왔다 자신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기에 앞에 서는 걸 거절할 생각은 없지만 겐타로의 연줄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시즈카는 아무래도 부하가 치어올랐다 그런데 겐타로는 강당을 빠져나오자마자 의외의 말을 했다 이봐 총무부장 폭발 장소로 안내해 네? 뭘 놀래 이렇게 허약한 노인을 죽을 만큼 놀라게 한 원인을 보여달라는데 이봐 빨리 그렇지만 아직 위험이 무슨 잠꼬대야 낙하 경찰서가 이 대학교 바로 옆 아닌가 아까 발생한 폭발음과 학생들의 소동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올 텐데 저봐 안 들리나 이 소리가 시즈카가 귀를 기울이자 과연 저쪽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꽤 귀가 밝은 할아버지다 어 그럼 갈까? 아 고엔지 씨는 여기 계시게? 무슨 소리예요? 시즈카는 단칼에 거절했다 무서운 일을 당한 거는 마찬가지니까 저도 그걸 봐야겠어요 아 그런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뭐 좋아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지 같이 가세 가타부치는 망설였지만 시즈카도 동행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한 듯하다 마지못해 세 사람을 안뜰로 안내했다 조금 걷자 사람들이 보였다 시즈카의 예상대로 현장은 기념비가 있던 곳이다 좀 비켜주게라 겐타로에 떠나갈 듯한 고함에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시즈카는 마치 바다를 가른 모세에 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휠체어를 미는 미치코는 거의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현장에는 쓰러진 사람도 없고 핏자국도 없어서 인사 피해는 없어 보였다 강당으로 들어갈 때 지나갔던 기념비의 모양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전체 높이가 4미터 정도인 금색 오브제가 대리석 받침대에 놓여 있었다 그 오브제가 지금은 처참한 몰골이었다 오른쪽 반이 부서져 내부에 있는 심이 보였다 그곳이 폭발의 중심인 듯 토대 부분이 모조리 떨어져 있었다 받침대 높이만 1미터가 넘고 윗변이 3미터 정도 아랫변이 5미터 정도로 보인다 폭발 피해는 그 받침대까지 미쳐 안쪽 빈 부분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 사람 머리였다 뭐야 저게? 어쩌서 기념비 안에 사람이 들어있지?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시즈카도 가까운 거리에서 받침대를 바라봤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겐타로는 눈살을 찌푸리고 받침대 안에 있는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치코를 재촉해 더욱 가까이 가려고 했다 왜 그러신가요 꼬지키 씨 시즈카가 말을 걸어도 겐타로는 불쾌한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정문 쪽에서 경찰 몇 명이 달려왔다 낙하 경찰서에 썼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인파를 해치고 나타난 사람은 제복 경찰 세 사람과 사복 형사 한 사람이었다 형사는 겐타로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고지키 사장님 아니십니까 어째서 여기 계십니까 음 나는 학문을 연구하는 장소에 있으면 안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만 쓸데없는 말 늘어놓지 말고 빨리 강행 범계를 불러 아마 폭발 사건 때문에 달려왔겠지만 이건 살인사건이야 형사는 겐타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더니 윽 하고 신음했다 낙하 경찰서 서장이 고다아였지 내가 현장에 있다고 전하게 궁금한 게 있어 뭐가 궁금하십니까 저 받침대 안에 묻힌 녀석이 눈에 익어 어째서 경찰관들이 이 오만한 노인의 지시를 따르는지 시즈카는 이상했다 가타부츠에게 묻자 이런 대답을 했다 국민당 부간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문에노유이치로지요 그 사람 선거구가 아이치 2구입니다 고지키 사장님이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죠 세상에 설마 이 사람이 국정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추악한 얘기는 아니겠지요 조종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안부장인 노리타케 씨하고도 절친한 사이라더군요 결국 재력으로 큰소리치면서 권력을 탐하는 노인네 아닌가 저 방약 무인한 행동도 위압적인 태도도 전부 권력을 등에 업고 하는 행동이다 일반 시민이 돈의 힘으로 정치를 조작하는 일은 추악하기 그지없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질색인 시즈카는 겐타로를 혐오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다 시즈카 본인은 이미 퇴직한 몸이고 아이치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한때 법조계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경찰들에게 구경꾼 정리를 맡긴 형사를 붙잡았다 시즈카가 신분을 밝히자 형사는 즉시 자세를 바로했다 아, 판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직이에요 그건 그렇고 뭡니까? 저 꼬지키라는 사람 아무리 정계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저건 명백한 수사 개입 아닌가요? 아, 저, 그게요?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죠 지방경찰이라도 현지 경제계와 유착하는 건 엄중히 삼가해야 합니다 그런 유착이 시민 감각과 괴리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부정부패와 이어지지요 그런 이해는 과거에도 몇 번이나 규탄을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즈카 본인도 과거의 신분을 내세워 큰소리치고 있다는 자각은 하고 있다 하지만 껄끄럽더라도 더욱 분명하게 해야만 하는 일이 이것이었다 형사는 면목 없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지만 시즈카의 직원을 따를 것 같아 보이질 않았다 판사님 말씀은 웃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고지키 사장님이 개입하실 때는요 본인이 직접 관계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게다가 고지키 사장님의 지시로 해결된 사건들이 종종 있어놔서 윗분들도 완전히 무시를 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경찰이 민간인의 힘을 빌린다고요? 중부지역 경제계의 중진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깊은 통찰력과 적확한 판단이 그대로 범죄수사에 도움이 될 때가 있다고들 하거든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휠체어 탐정으로 통하고 있죠 겐타로의 지시에 따랐는지 그 뒤 5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수사관들이 도착했다 현장 주변에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고 블루시트 텐트도 서둘러 설치되었다 텐트 앞에 겐타로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서 있었다 마치 본진에서 대기하는 대장 같은 모습에 시즈카는 무심코 쓴 웃음을 지을 뻔했다 도착한 수사관들을 지휘하는 사람은 낙하경찰서 강행범계 소속의 기리야마라는 형사였다 그는 역시 이전부터 아는 사이인 듯 충실한 개처럼 겐타로의 옆으로 달려갔다 받침대에 묻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듯 합니다 그거야 그렇겠지 아무리 봐도 살아있는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 피해자와 아는 사이십니까? 음...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은 저 사람은 조각가 쿠시오 나스이코라는 남자야 공립도서관 건축대와 역압 로터리 보수공사 때 몇 번 본 적이 있어 검시관이 받침대 안에 있던 사람의 사망을 확인하자 기념비 철거를 검토했다 사체는 받침대 안에 묻힌 상태이고 머리가 약간 보일 정도로만 파손되었기에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었다 받침대를 깎아서 사체를 꺼낼 수밖에 없지만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오브제를 철거하려 해도 무게가 엄청나다 이 상태로 사체를 반출하는 건 아무래도 불가능하다 다행히 캠퍼스 반대쪽에는 데라사카 건설이 보수공사를 맡고 있어서 각종 건설기계와 공구가 놓여있었다 서둘러 기리야마가 데라사카와 논의해 받침대를 조심스럽게 깎아내기로 했다 감식반이 받침대 표면의 지문을 채취한 후 명령을 받은 데라사카 회사 작업원이 여러 가지 공구를 가지고 왔다 그것을 본 겐타로가 불쑥 중얼거렸다 오, 역시 수작업인가 하긴 그럴 수밖에 없지 시즈카의 호기심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대리석은 굉장히 단단하다면서요 저런 공구로 깎을 수가 있나요? 단단한 건 한 부분만 벌어지면 의외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선 균열을 만드는 거지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틈을 만들고 그 틈 사이에 끌을 끼워 넣는 거요 실력이 확실한 직공이라면 안에 있는 것에 상처 하나 입히지 않고 둘로 나눌 수 있어 음, 좀 의외네요 뭐가? 저 사람들은 조금 전 꼬지키 씨가 매도했던 데라사카 씨 회사의 작업원이죠 역시 사장의 품격과 작업원의 실력은 별개라는 건가요? 저 사람들은 데라사카가 다른 데서 데려온 직공이야 돈다발로 뺨을 칠 만큼 실력은 확실하지 데라사카 회사 본토박이들하고는 본바탕도 숙련도도 달라 겐타로의 설명처럼 작업원들은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사방에서 틈을 만들었다 날카롭지만 중후한 저음이 씨즈카의 몸속까지 울려왔다 소리와 동시에 불꽃이 튀었다 자동차 안에 갇힌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차 문을 자르는 일은 보았어도 대리석을 자르는 것은 처음 보았다 틈이 생기자 작업원들은 조심스레 끌을 끼워 넣었다 딱딱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기분 좋게 울려 퍼져 씨즈카는 한순간 작업의 목적을 잊을 뻔했다 소리 좋지, 씨즈카 씨 숙련된 솜씨는 이런 소리들마저 기분 좋게 들리게 하지 이윽고 대리석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두동강이 났다 안에서 쓰러지듯 남자의 사체가 굴러나왔다 아이코, 역시 구시오 자네였나 사체를 수사관이 텐트 안으로 옮겼다 이제부터 입은 옷을 벗기고 정식으로 검시를 하기 위해서다 겐타로는 휙 뒤를 돌았다 미치코 씨는 검시하는 걸 볼 텐가 지금 제가 필사적으로 저쪽 보고 있는 거 모르세요? 그런 취미 없어요 수십 분을 기다리자 텐트 안에서 기리야마가 나와 겐타로 옆으로 다가왔다 피해자의 지갑에 운전면허증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구시오 나스히코 씨가 틀림없고요 구시오 씨에 대해 아시는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자세히는 몰라 후시미 지역에 자택 겸 아텔리에를 가지고 있어 아마 아직 독신일 거고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까? 작년 3월 니씨 미화지마역 개수공사를 할 때지 아마 그래서 어떤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죽었냐고 칼에 찔렸나 아니면 목이 졸렸나 아 이거 수사정보를 공공연히 공공연히 알리라는 말이 아니야 나한테만 말하라는 거지 하지만 머뭇거리는 기리야마에게 겐타로가 갑자기 노성을 질렀다 묻기만 하겠다고 그쪽 정보도 알려줘야지 아니면 고다 서장을 여기로 불러야만 제대로 말을 하겠다는 건가 보다 못해 결국 시즈카가 끼어들었다 고즈키 씨 그만하세요 당신한테 무슨 권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장 보존 훈련된 경찰의 작업이야말로 범죄수사의 주된 방식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반 시민이 장난삼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시즈카 씨는 연단에서 내려왔는데도 똑같은 말만 하는구만 명분뿐이라 전혀 재미가 없어 사람이 죽었어요 재미있다 재미없다 같은 척도로 제일 일이 아닙니다 이봐 고엔지 씨 가령 용의자가 가족이라면 경찰과 검찰은 담당해서 제외되겠지 물론이죠 공무원이라도 감정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나는 공무원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감정에 좌우되든 위아래로 날뛰든 내 자유야 그러니 당신 지시 따위는 안 따라 순간 시즈카는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도리도 뭐도 아니다 겐타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방종일 뿐이다 나는 호불호가 강해 그래 보이시네요 이 짧은 대화만으로도 금방 이해가 돼요 법률에도 준법정신 따위도 관심이 없어 그것도 알 것 같네요 하지만 죽기엔 너무 빠른 녀석 죽어서 아까운 녀석은 신경이 쓰여 잘 치이거나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면 진상이 알고 싶다고 구시오하고는 일관계로 알고 지냈지만 나이에 비해서 일이라는 게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 녀석의 괴이한 장식품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살이 사용만으로 움직이는 놈이 아니었다고 그런 남자가 저렇게 기념비 안에 묻힌 채 죽었어 아마 자살이나 사고라고는 절대 볼 수 없겠지 누군가가 구시오를 함정에 빠뜨리고 손을 썼어 나는 도저히 화를 못 참겠네 그렇다고 하도 당신이 끼어들 이유는 없지요 프로 수사관들이 있으니까요 공교롭게 말이요 나는 저놈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 겐타로는 하필이면 기리야마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 요즘 녀석들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제대로 보질 못해 시즈카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하나 순간 시즈카는 말문이 막혔다 이 얼마나 얄미운 하라범인가 거칠고 난폭한 말투로 때때로 시즈카의 마음속을 꿰뚫어보듯 지적한다 다는 맞았다는 표정이군 당신 정직한 사람이구먼 과거에 못하면 나는 지어들겠어 이 일에 내가 그렇게 결정한 이상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 어 그래서 도대체 구시오는 어떻게 사례를 당했나 빨리 보고해 평소 입버릇인지 겐타로의 명령조에는 무심코 따르게 되는 박력이 있다 기리야마는 이끌린 듯 입을 열었다 검식원의 판단으로는 목을 졸린 질식사 라고 합니다 다만 양손으로 경동맥을 졸은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아 자세히 확실히 말하게 어 나머지는 좀 더 본격적인 해부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범인은 아주 냉혹한 녀석으로 보입니다 구시오 씨를 죽인 뒤 기념비 받침대 안에다 사체를 숨겼으니까요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매일 이 사체 옆을 지나다녔다는 말이 되거든요 어 그리고 고주키 사장님 이 기념비 제작자가 구시오 씨 본인이랍니다 뭐라고 작품명은 비상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데라사카 사장님의 발주로 3년에 걸쳐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얄궂은 이야기에 시즈카는 엉겁결에 머쓱해졌다 자신이 손수 만든 작품 안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예술가의 원통함을 이제야 느낄 수 있었다 저 고주키 사장님 이런 기념비는 마지막 단계까지 제작자가 관여를 합니까 무슨 의미야 아 이 기념비가요 오브제하고 받침대를 합하면 무게가 수톤이라고 합니다 크기도 일반 가정집에서 내고 들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재료를 이곳에 마련하고 만들었다는 견해인데 이치에 맞는 말이다 막루라도 만들면 오그에서 작업할 수도 있고 완성품을 멀리까지 보내는 수고도 던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면서 기념비를 제작하는 거라면 중간부터는 설계자인 구시오씨가 꼭 있을 필요는 없겠죠 받침대 제작 중에 구시오씨를 그 안에 묻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작업 순서에 따라서 기념비가 완성되기를 기다렸다 아니라면 이 안에 사체가 숨겨져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숨길 장소로는 최적인 게 맞고요 이 멍청한 녀석 사체를 봐라 제작 도중에 묻었다면 벌써 뼈만 남았을 거야 겐타로의 말에 기리야마는 고개를 숙였다 시즈카도 반박 반박 하지 못 못 했다 제가 기묘하다고 느낀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시겠죠 받침대 금속 명패에는 이 기념비가 5년 전 8월 6일에 건립됐다고 기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적어도 기념비가 완성된 5년 전에 묻혔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때 텐트 안에서 검시관이 나왔다 어쩐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검시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부패 진행 상황으로 사망 추정 시각이 대강 판명 됐는데요 대리석에 둘러싸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오차는 생기지 않거든요 좀 더 조사해보면 시간이 좁혀지겠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건 2월 12일 즉 그저께에서 어제 사이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다 물론 시스카도 마찬가지였다 3장 고지키 사장님 구시오씨하고 일관계로 알고 지내셨다 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시오씨하고 라이벌 이라고 할까 혹은 그 사람 증오하고 싫어했으리라고 짐작가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용의자 리스트까지 나더러 뽑으라는 건가 유감스럽지만 그런 사람은 생각나지 않네 신념을 가지고 보수 이상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 한편으로는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납기일도 절대 어기지 않았지 예술성을 상품으로만 내세우는 개인 제작이 아닌 도급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납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 뭐 그 이른바 크리에이터라든가 아티스트 이런 유치한 단어는 일절 쓰지 않았지 일 방식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수염이나 기르고 예술가 있네 하는 애송이들한테는 거북한 존재였겠지 하지만 높은 곳에서 떠도는 구름 같은 존재니 손에 닿지 않았을 거야 시세문 했어도 그렇다고 죽이고 싶다는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이 말이야 구시오 한 사람 죽인다고 자기한테 구시오에게 갈 일이 돌아온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일은 범인한테 직접 묻지 않으면 동기를 알 수 없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듯 기리야마가 중얼거렸다 아 큰일 났네 자신의 검시 결과를 못 믿는 분위기라고 생각했는지 검시관이 울컥한 듯 말을 이었다 아 하지만 사실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프로 작업원이 다이아몬드 가공 방식으로 대리석을 부순 현장을 모두 보지 않으셨습니까 중량을 줄이기 위해 중심이 비어있었다고는 하지만 받침대는 일체형으로 일부를 절단하거나 교체한 흔적이 없습니다 오브제와 접착면에도 보수한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당초 설치된 5년 전부터 아무도 기념비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사체에도 방부처리 같은 걸 한 흔적은 없고요 그리고 검시관으로서 단언합니다만 절대 5년 전에 살해된 사체가 아닙니다 검시관은 기분이 상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 남겨진 기리야마가 어색함을 감추려는지 연신 머리를 극적였다 하지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파악을 하고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건지 겐타로는 그 자리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다 어 그럼 이번에는 내가 자네한테 물을 차례야 겐타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 걸 알고 기리야마는 맹견이라도 만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 무슨 말씀인가요 자 내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시오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아는 대로 알려줬네 그러니 이번에는 자네들이 아는 걸 나에게 알려줘 아직도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시즈카는 겐타로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정면에 서있는 기리야마에 비는 듯한 모습에 그만두었다 하지만 그 고지키 씨는 민간인이고 범죄수사에 협력해 주시는 거는 감사를 드리지만요 저희가 경찰이 업무의 일환으로 하는 수사를 나는 의리와 인정으로 하는 거야 그 정도 차일 뿐이야 수사하면서 판명된 게 있으면 자세히 보고해 휠체어에 앉아서 바라보면 길이야마를 우러러보는 모양새가 되지만 겐타로의 시선은 결코 약자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포식동물이 먹이를 빼앗을 때와 같은 우월감마저 엿보였다 말해두지만 말해두지만 경찰 입장이나 수사권을 가볍게 보는 건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든 이용하겠어 내 허리 아래는 이 꼴이니까 시즈카는 또 진저리를 쳤다 이 남자는 방종을 일부러 과시하고 있다 권력자의 교만이라기보다 아이가 자기자랑하는 것에 가깝다 게다가 허리 아래는 자유롭지 않을지 몰라도 그 이외에는 민폐일 정도로 튼튼하지 않은가 하지만 고지키 사장님 민간인한테 수사정보를 흘린 걸 매스컴이 알게 되면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도 잔뜩 흘렸잖아 야뇨 상습범은 폼을 잡아봤자 창피할 뿐이야 게다가 자네가 말 안하면 고다애한테 직접 물을 테니까 자신이 책임을 지는 쪽이 좋은지 아니면 상관을 끌어들였다고 한심하다는 질책을 당하는 쪽이 좋은지 여기서 결정을 하게 대화를 듣고 겐타로가 경찰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시즈카는 깨달았다 아마도 이 남자는 기리야마 개인이 아니라 경찰의 권위와 체면이라는 겉모습을 비웃고 싶어하는 것이리라 쓸데없는 참견이라는 말을 들어도 지금은 내가 끼어들어야만 하겠지 그렇게 결정한 순간 기리야마가 시즈카에게 다가왔다 고윤주 판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즈카를 겐타로에게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데려갔다 무슨 도쿄는 도쿄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방경찰은 지역사회가 있어야 존재를 하니까요 특히 고지키 사장님은 집권 정당에 탄탄한 연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속위의 경일게요 아니 사실은 자칫하면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자조적인 말투에 시즈카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이 형사를 직업윤리로 왈가왈부 하는 것은 겐타로가 독재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과 50보 100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저 그렇지만 판사님 이 중부지역 경제계의 괴물한테도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속수무책인 방탕한 아들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연상 여성한테 약합니다 듣자마자 시즈카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아니요 연애 연애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연상 여성을 상대로 할 때는 난폭한 행동이 사라져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얼굴을 들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까부터 판사님을 대하는 반응을 관찰하고서 제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건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게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말단형사 말은 들은 척도 안하지만 판사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나한테 저 길고양이 목에다 방호를 달라는 말씀인가요 고양이라기보다는 호랑이죠 저분은 이런 말은 무책임한 것 같아서 싫지만 저는 중부 경제계와도 아이치 현경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판사님께 그런 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게다가 판사님은 비할 데 없는 직업윤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고지키 사장님 언동을 묵고하실 수 없는 거죠 시즈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현역 시절 상사가 귀찮은 일을 떠맡기려고 할 때 느꼈던 압박감 그대로였다 이미 어렴풋이 느끼셨겠지만 저분은요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끼어든 사건에서도 몇 번이나 폭주한 적이 있거든요 뭐 범죄 비슷한 일이라도 저질렀나요 아니요 어떤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려고 말 그대로 휠체어로 난폭하게 달렸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무모한 분이라서 이번 건에서도 어떤 식으로 폭주할지 모두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판사님이 싫어하시는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개입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충분히 인상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저분이 경의를 표하는 유일한 사람 외에는요 시즈카는 이제야 기리야마가 얼마나 교활한지 깨달았다 이 형사는 시즈카의 윤리관을 들여다보고 겐타로의 감시자 역을 억지로 떠맡기려고 하고 있다 변명할 생각은 없지만 고지키 사장님이 사건에 개입하는 이유는요 흔히 있는 구경꾼 근성이 아니고요 친한 사람 마음에 들었던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굉장히 감성적인 동기예요 그리고 판사님이 아시는 대로 얄팍한 호기심 구경꾼 근성 이런 것보다 개인적인 복수심 쪽이 훨씬 다루기 힘들지 않습니까 시즈카는 자신을 겐타로의 감시역으로 눈떡 들였다는 점을 보아 그가 얕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즈카는 마지못해 기리야마의 청을 승낙하면서 겐타로를 공략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도쿄에서 나고야 변두리까지 찾아온 손님께 게다가 이렇게 명망 높으신 판사님께 이런 부탁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진심 진심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기리야마는 다시 겐타로 옆으로 돌아갔다 자네는 자네는 내 말을 끊고 뭐하는 건가 아 저 그게요 그래서 아까 대답은 뭔가 자네가 나한테 정보를 줄 텐가 아니면 고다를 귀찮게 할 텐가 아 제가 서장님과 직접 얘기하기 전에 그 시간을 좀 잠시만 주십시오 일단 제가 서장님께 사정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대화를 듣고 기리야마가 시즈카를 끌어들이려는 쪽으로 얘기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다면 상사의 판단을 묻고 오겠다는 등 두드러지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테니까 뭐 좋아 어쨌든 빨리 진행해 꼼지락거리는 건 거북이도 할 수 있어 개가 거북이한테 쳐서 쓰겠나 시즈카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설마 이 나이가 돼서 손주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될 줄이야 전혀 예상치 못했다 기리야마가 허둥지둥 물러가자 시즈카는 겐타로에게 말을 걸었다 고즈키씨 겐타로라고 불러도 돼 나도 시즈카 씨라고 부를 테니까 그렇게 이 나라의 경찰과 사법 시스템이 못 믿어 온가요 사람이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 없어 실제로 경찰과 검찰의 분별 없는 행동과 불상사가 태산처럼 많지 않나 그렇다면은 일반 시민인 당신은 실수한 적이 없나요 적어도 나는 내가 처지는 잘못은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 오만하시기는 겸허한 무책임보다는 책임있는 오만함 쪽이 좋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 미치코는 노골적으로 진절머리를 쳤다 바꿔 말하면 미치코도 겐타로 재앙의 희생자 중 한 사람 일이라 시즈카 씨는 그렇게 내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가 방식이 내 취향은 아니지요 하하하 당신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나는 정의라든가 정당함을 드높이 외치는 일 따위는 성미에 맞질 않아 그렇다기보다 모든 걸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걸로 나누는 게 아무래도 수상 적어서 말이지 뭐 시즈카 씨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뭐 그걸 방해하는 것도 시즈카 씨 마음이고 뭐 못하면 옆에서 내 행패를 관찰할 텐가 나쁜 나쁜 의미에서 겐타로는 말한 건 반드시 실행하는 남자로 구시호가 세례당하기 전 한 행동이 밝혀졌다고 듣자마자 미치코를 데리고 낙하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 다짜고짜 바로 갈 테니까 수사 책임자를 대기시키라고 하셨대요 현장 지휘를 맡은 사람이 저라서 결국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리야마가 한심한 목소리로 청을 해왔다 마지못해 시즈카는 호텔에 들렀다 낙하 경찰서로 향했다 낙하 경찰서 접수대에 방문 이유를 대자 기리야마가 미리 얘기해 놓은 듯 시즈카는 바로 형사부실로 안내받았다 친절하게 안내받지 않아도 형사부실이 가까워지자 겐타로의 큰 목소리가 새어나와서 금세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시즈카도 나이에 비해 정정한 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겐타로는 정정하다기보다 사람 모습을 한 핵융합로 같았다 사법 해부 결과 구시오의 사망추정 시각은 2월 12일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형사부실에 들어가니 겐타로와 미치코가 기리야마와 대치중이었다 허허허허허허허 worshly 시즈카씨 역시 달려와 좋군 당신은 타인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못하는 체질인가요? 무슨 개와 고양이 같다고 할까 자신의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토하게 돼 있는 것뿐이야. 뭐 모처럼 왔으니 여기 와서 같이 듣자고. 겐타로의 한박 웃음에 도끼가 빠진 데다 고집을 부리는 것도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게다가 솔직히 시즈카도 흥미가 있었다. 판사 시절의 호기심이 슬그머니 얼굴을 내밀었다. 퇴직하고 16년. 아직도 재판관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자신에게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는 업 같은 것이라고 납득했다. 사법해부 결과는 그건가? 위장 내용물 상태? 뭐 그런 거? 네, 그렇죠. 10일 저녁에 먹었다고 추정되는 파스타 일부가 소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파스타를 먹은 건 몇 시야? 벌써 알아봤겠지? 네, 아뜰리에 근처에 자주 가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는데 당일 오후 6시에 구시오가 가게에 왔었다고 점원이 증언을 했습니다. 겐타로의 질문에 기리야마가 성실하게 대답하는 걸 보면 이미 수사본부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언급하면 기리야마를 욕보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시즈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음, 그렇다면 구시오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게 증명됐다는 말이군. 그런데 그날 저녁에 파스타를 먹은 남자가 어째서 5년 전에 준공한 기념비 안에 묻혔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본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아, 그건 아직 검토 중입니다. 흠,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이구만. 좋아, 손으로 목이 졸린 모습은 아니라고 했지. 실제로 어떻게 목이 졸렸나? 어, 삭조 흔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아, 실례했습니다. 목에 남겨진 흔적을 조사한 결과 표면이 매끈한 천, 예를 들면 넥타이 같은 것으로 졸린 듯합니다. 음, 구시오는 레스토랑을 나온 후 어디서 뭘 했나? 아, 네. 그 뒤의 행적은 아직 목격 증언을 얻지 못했습니다. 구시오는 독신이었고 일도 매니저 없이 했기 때문에요. 아, 그랬지. 그 나이에 가정도 꾸리지 않았는데. 잘도 스스로 스케줄 관리를 한다고 감탄했던 적이 있어. 예술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좀 힘들지 않은가? 네, 독신이라는 이유로 이웃 교재도 아주 최소한. 그래서 이웃 주민 중에도 구시오 씨의 평소 생활 패턴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 독신자라도 이웃과의 교제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기는구만. 적어도 자기가 죽었을 때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웃과의 교제의 이점이 그 정도밖에 없느냐고 시즈카는 어이가 없었지만, 자신도 비슷한 처지라 조금은 남의 일이 아닌 듯 느껴졌다. 독신 생활이라고 하면 듣기에는 좋지만, 현실은 독거노인, 바로 그 모습이다. 언제 내 집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던 그날 구시오가 스스로 대학에 왔다는 말인가? 기념비는 이동할 수 없으니까. 그 녀석이 직접 대학으로 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네, 그 캠퍼스 안에도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워낙 수가 적은 데다 하필이면 지금 정문 근처에서 보수공사가 한창이라 감시카메라는 일시 철거된 상태입니다. 침입자를 체크할 수 없었던 거죠. 뒷문과 각동 입구 근처에는 설치돼 있으니까요. 방범상의 문제는 없다. 이게 대학 측 설명이거든요. 이 점은 설명이라기보다 변명에 가깝다. 캠퍼스 안에서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스캔들이다. 대학 측의 보안에 의문을 표하는 소리가 나오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원래 대학이란 종종 관리와 설비에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 대학 자체가 권력의 개입을 싫어하는 습성도 한몫을 해서 공공시설이라면 당연한 설비를 어째서인지 소홀히 여긴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학 측은 후회를 하지만 그래도 경비 자체가 은행 못지않게 엄중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대학 관계자의 대응은 내내 변명과 책임 회피일 뿐이다. 그럼 구시오를 증오하는 사람은 있었는가? 지금은 아직 지인이나 일 관계자가 말하는 평판은요. 고지키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독신에다가 예술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요소 두 가지가 겹쳐있는 셈이니까. 조각계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더군요. 이과전 조각 부분에서 몇 번이나 상도 받았고요. 이과전이란 일본에서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공모 미술전으로 회화, 조각, 디자인, 사진의 네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아마 이과전에서 입선한 걸 계기로 그 녀석이 주목을 받았었지. 네, 하는 일도 순조롭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각지의 시설과 개인들이 수주를 해왔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술가라면 성미가 까다로운 걸로 돼 있는데 구시올 씨는 그런 면도 없고 납기도 잘 지켜줘서 클라이언트들한테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쪽 세계는 서로 연결돼 있지 않나요? 동업자들한테 이렇다 할 자세한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점점 더 평가가 올라가는 구시오를 비뚤게 보거나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그런 사람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본부의 수사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시오에게 적이 없다는 정보를 믿어도 될 것 같다. 아직 독신이라는 것도 연애의 문제가 사건의 동기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시사한다. 당사자를 증오할 만한 원인에 짐작되는 바가 없다면 살해의 이유는 범인 쪽에 있을 것이다. 즉 구시오의 존재 자체가 범인에게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겐타로가 시즈카 쪽을 바라보고 있음을 눈치챘다. 저에게 할 말이 있나요? 시즈카 씨는 지금 보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직 재판관의 의견을 듣고 싶어. 저는 실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듣고 싶구먼. 기념비 폭파에 대해서요. 기념비 폭발이 구시오 씨 사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억지스럽다고 느껴지네요. 겐타로는 유쾌하다는 듯 웃었다. 허허허허허허 역시 그 점에 주목했는가 겐타로 씨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셨군요 어째서 말을 안 했나요 재미는 제일 끝으로 남겨둬야 하는 거 아닌가 시즈카는 잘난 척하는 겐타로 얼굴에 따귀를 한 대 날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 기리야마 씨였죠? 그 폭파에 대해 범인이 어떤 성명을 내놓거나 하진 않았나요? 아, 아니요 지금은 악질 장난을 포함해서 그런 보고는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시즈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한 질문은 단순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2004년 10월 알카에다가 이라크에서 일본인 청년을 살해한 사건을 기기로 국내에서도 테러리즘에 대한 경계가 갑자기 높아졌지만 다행히 국내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일은 없다 사실 기념비가 폭파됐을 때 그 장소가 장소인 만큼 시즈카는 제일 먼저 테러리즘 가능성을 걱정했었다 하지만 범행 성명 등이 나오지 않았으니 그 가능성은 부정해도 좋으리라 음, 시즈카 씨는 그 폭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라니요? 목적 말이야 요즘 등교 거부한답시고 미친 소리를 하는 것들이 끊이지 않지만 직전 직후에 소명이 나오지 않았으니 그런 짓은 아닐 테고 대학에 원한이 있는 녀석이 저질렀다면 기념비 이외에도 장립자 동상이나 본관 건물을 표적으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아닌 듯하고 폭파하려고 했던 기념비에서 우연히 구시오의 사체가 있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폭파는 구시오의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났다고 보는 쪽이 다당하겠지 의외로 논리적이어서 시즈카는 조금 감탄했다 한없이 무례하고 건방지고 폭언을 일삼는 노인이지만 결코 그게 다는 아니다 중부 경제계의 걸물이라는 평도 틀리지 않은 모양이다 기념비 폭파가 테러리즘의 표명이 아니라 구시오 사례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는 시즈카도 동의했다 그 점이 또 어쩐지 화가 나지만 지성과 품성은 다르다고 애써 자신을 이해시켰다 폭약 종류 정도는 반명도 있겠지 아 네 사용된 폭약의 성분은요 나이트로젤하고 질산암모늄을 혼합한 거였습니다 흠 오동다이너마이트인가 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물질이지 시즈카가 낯선 단어에 고개를 갸웃거리자 바로 겐타로가 반응했다 아 오동다이너마이트는 건축쟁이들이 발파에 사용하는 산업용 폭약이야 사용 범위도 넓고 자주 사용하지 가장 흔한 폭약이오 발파를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발파는 댐 건설이라든가 터널 공사에서나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랬지 하지만 최근에는 폭파 해체라고 해서 고층 빌딩, 노후화된 스타디움 같은데 사용하는 일이 많지 시즈카시는 본 적 없나? 그 외에 호텔 같은 커다란 빌딩이 아래부터 허물어지듯 무너지는 거 말이야 바로 머릿속에 영상이 떠올랐다 대형 건축물은 해체하는데도 시간과 인건비가 드니까 싸고 신속하게 하려고 폭발하는 수단을 쓰지 가장 적은 양의 폭약을 적절한 장소에 사용하면 대형 건축물도 그 무게로 접히든 무너지지 난폭해 보이지만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동시에 신중한 구조 계산이 필요한 해체 방법이오 역시 전문 분야인 듯 겐타로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다 아, 하지만 잠깐 오동 다이너마이트를 썼다면 뇌관이 필요해 게다가 기념비를 폭파했으니 원격 조작을 했겠지 그 부분은? 갑자기 이야기의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자 기리야마는 급히 자료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아, 네, 고지키 사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뇌관 파편으로 보이는 물건을 채집을 했습니다 감식반 보고로는 절연성 수지 콘덴서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건 전기 뇌관과 리모컨의 조합이로군 시즈카는 머릿속에 구체적인 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겐타로는 익숙한 솜씨로 뇌관 기폭 도면을 그려나갔다 자, 전기 뇌관은 지금 말한 절연성 수지로 밀봉한 관 안에 기폭제를 기워넣는 거야 기폭제는 전기 자극에 민감해서 말이지 여기서 콘덴서가 필요해 자, 일반적인 회로도는 이렇지 회로도를 그리면서 설명하는 겐타로는 신이 난 모습이었는데 역시 이런 얘기를 시키면 남자는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기계를 만지작거리는 것과 회로가 왜 재미있을까 자, 전기 자극에 민감하니까 기폭에는 원격 조작이 필수 그러므로 현장에서는 리모컨이 꼭 필요하지 그렇다면 이번 폭파도 리모컨을 사용했다는 말인가요? 아니, 사실은 말이지 요즘은 휴대전화로도 신호를 보낼 수 있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척 하면서도 폭파할 수 있고 에, 기술의 진보는 기술자의 꿈이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악몽이기도 하지 울적한 얘기군요 시즈카는 생각했다 서는 어렵고 악은 쉽다 판사로 일했던 40년 세월 동안 뼈저리게 느꼈다 정의를 따르는 데는 귀찮은 수속과 각오가 필요한데 악행을 저지르는 데는 아무런 준비도 필요치 않다 한순간 양심의 뚜껑을 닫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사람의 마음도 제도도 마찬가지다 켄타로 씨는 폭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대체로 짐작은 가는데 아마 시즈카 씨도 같은 생각 아닐까 그때 기리야마가 끼어들었다 저 두 분 무슨 얘기를 나누... 관계자가 아니면 끼어들지 마! 수사하는 당사자에게 관계자가 아니면 끼어들지 말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 그건 그렇고 수사본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뭔가? 아, 네 사체 발견 현장인 대학과 아틀리에 중심으로 목격자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음 그런 걸 자잘하게 모으기보다는 먼저 조사해야 할 일이 있잖은가 빨리 대학교로 가서 기념비 수주 견적을 제출하라고 해 벌써 5년도 더 된 일이라 대학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답니다 다음날 호텔에 머물고 있는 시즈카에게 기리야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겐타로가 기념비 수주 견적서를 요구한 이유를 시즈카도 알았다 하지만 겐타로가 자세한 설명을 빼고 무조건 명령했기에 기리야마는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강연 기록하고 논문 종류는 소중히 보관하고 있지만 돈에 관련된 얘기가 되면은 이상하게도 대학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얼굴을 하거든요 도대체 왜 돈 얘기가 자신들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할까요? 모든 대학 관계자가 청빈하다고 자처하지는 않지만 기리야마의 지적은 틀린 것이 아니다 5기라기보다 대학 연구에 쓰이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시즈카는 짐작해 보았다 노벨상 등 과학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실적을 올려도 공로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대개 예산이 부족하다는 한탄이다 즉 그런 화려한 무대에서가 아니라면 실정을 호소할 수도 없을 정도로 대학들이 궁핍하다 그리고 그 궁핍이 일상이 되면 체념도 당연시 된다 발주처인 대학 측에 견적서가 없다면은 수주한 테라사카 건설 쪽에는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 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판사님 데라사카 건설 총무부에 조회를 했는데 찾을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퇴양난입니다 시즈카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수사본부의 목적이 처음부터 견적서였다면 기리야마의 우는 소리도 수긍하지만 처음에 제안한 사람은 겐타로가 아닌가? 그 얘기를 고즈키 씨에게 보고했나요? 네 제일 먼저 했습니다 반응은요 이 멍청한 놈이 하고 한소리 하시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를 상상하자 기리야마가 안쓰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 겐타로 씨한테 다시 연락해 주세요 전화 너머에서 기리야마의 싫어하는 얼굴이 눈에 선하다 저, 어째서요? 그 사람이 못 찾았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채 아무 일도 안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예? 설마? 그 설마가 현실이 되기 전에 빨리 대처하세요 전화를 끊고 씨즈카는 방안을 까닭없이 서성거렸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자신에게 중얼거려도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이 사라지질 않는다 게다가 자신은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는 성격임을 알기에 더욱 불안하다 법조계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고엔지 씨즈카는 정년보다 논리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판사로 임명된 후부터 그런 경향이 더 짙어졌다 사람을 판가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감정에 얽매여 있다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 논리가 씨즈카에게 위험을 알리고 있다 본래라면 있을 수 없는 위험이지만 고지키 겐타로의 성격은 예측하기 어렵다 평범하게 방약 무인한 사람도 아니고 흔하게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다 그 성격과 언동에는 트러블을 불러 모으는 이상한 힘이 있다 아니 불러 모은다기보다 스스로 재앙의 소용돌이에 뛰어드는 성격 아닌가? 애태우며 기다리는데 기리야마가 다시 연락했다 판사님 고지키 사장님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통화연결음은 들리나요? 전원을 꺼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상담 중에 자주 그러시기 때문에요 상담 중이라고요? 아 저 뭐 확률은 반반입니다 아니요 저라면 고지키 씨가 테라사카 건설에 쳐들어갔다는 쪽에 전부 걸겠어요 예? 수주 견적서를 얻기 위해서 거기까지요? 아니죠 그러시겠죠 그분이라면 지금 당장 테라사카 건설 특히 테라사카 사장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아주세요 고지키 씨는 그분하고 같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달려갈 만큼 위험할까요? 아니란 말을 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에요 일이 일어난 뒤에 당신하고 아이치 헌경은 어떤 변명을 할 생각인가요? 시즈카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기리야마의 태도가 싹 바뀌었다 네 지금 당장 테라사카 사장님이 계신 곳을 찾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고지키 씨 말로는 테라사카 건설에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해온 인재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 폭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런 직원들이 현장 가까이에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신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범인을 밝혀내는 단서가 된다고 말씀드리면 부족할까요? 힌트만으로 현경을 움직이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고지키 사장님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거부하건 수락하건 당신 마음이에요 대신 그저 제가 테라사카 사장님과 고지키 씨의 수색을 당신에게 제안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도요 전화 반대편에서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시즈카의 경고가 먹혔다면 다행이다 판사님도 고지키 사장님도 제가 어쩌지 못하는 상대라는 점은 똑같군요 그게 경험 아닐까요? 어쨌든 서두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사님 한 가지 보고를 깜빡했습니다 범인 체포로 이어지는 정볼지 어떨지는 모르지만요 4월 10일 즉 구시호가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이틀 전 구시호가 동업자들하고 술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동업자가 무심코 꺼낸 말에 구시호 씨 안색이 크게 변했다고 합니다 무심코 꺼낸 말이라니요? 말을 꺼낸 동업자 본인도 뭐가 구시호를 화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 지역에서 꽤 이름을 날리는 화가인데요 5년 전 같이 나고야 법과대학 의뢰로 벽화를 그린 적이 있어서 그때 얘기를 나눴었다고 합니다 의뢰받았다는 사실 뿐입니까? 아니요 제작에 필요한 일수 또 보수를 말하면서 아무리 돈이 돼도 작업시간으로 환산을 하니까 일반 기업 평균 시급밖에 안 된다고 투달됐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구시호 씨 태도가 싹 바뀌었다고 시즈카의 머릿속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대부분의 조각이 맞춰졌다 예술가는 수입이 적다는 얘기 아닌가요? 뭐 별 도움 안 되는 정보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고 시즈카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의 움직임은 빨랐다 낙하경찰서를 나온 기리야만은 도중에 시즈카를 태우고 데라사카 사장의 저택으로 향한다고 말했다 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동행을 해야 하나요? 반사님이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보복하는 건 아니지만 예상 못한 사태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적어도 증인이 돼 주셔야죠 근데요 판사님은 이미 사건의 전모를 알고 계십니까? 전모라고는 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저 구시호 씨가 살해된 이유는 조금 짐작이 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설명이라면은 고즈키 씨한테 부탁을 해보시죠 그 사람이라면은 부탁하지 않아도 자기 의견을 먼저 펼쳐놓을 것 같은데요 시즈카는 생각했다 만약 자신의 추리가 틀렸다면 솔직히 창피하다 판사를 계속하는 동안 습관처럼 몸에 밴 건 마지막까지 결론을 입에 담지 않는 것이었다 재판관이었던 시절 시즈카의 한마디에는 그에 상응하는 무게와 책임이 늘 따라다녔다 퇴직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늙은 몸이 뭘 거드름을 피우냐고 해도 한 번 몸에 익은 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에 비해 겐타로는 얼마나 자유분방한가 겐타로의 추리가 시즈카의 것과 같은지 어떤지는 모른다 하지만 겐타로가 데라사카 사장과 함께 있다면 그다지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시즈카는 안전지대에서 정보를 끌어모았을 뿐인데 저 마음에 들지 않는 늙은이는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은 같아도 그 방법에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 성격이 다른 탓이겠지 시즈카와 기리야마를 태운 경찰차는 큰 길을 직진해 이시야 거리 쪽으로 향했다 그 주변에 다다르자 이름이 히가시야마 거리로 바뀌면서 거리 풍경도 달라졌다 고층 빌딩에서 아래를 흘겨보듯 줄지어 있는 것은 대저택이라 불릴만한 건축물들이었다 전형적인 저택마을이군요 전쟁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이 근처는 산림하고 농지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택 러시가 시작됐죠 토지 소유권자들이 순식간에 모두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나고야 아가씨 붐도 이 주변이 발상지라고 하네요 잠깐만요 나고야 아가씨 붐이라는 것은 2000년 무렵부터 유행한 여성들이 화려하게 먹부리고 명품으로 치장하는 그런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역시 지역경찰은 지방사정에 원하군요 당연히 원하죠 모토야마에는 고지키 씨의 자택이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현경과 관할 경찰서 사람들을 거기로 자주 부르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게다가 데라사카 자택도 이 외곽에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이웃인가요? 아니요 같은 주택거리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 이사온 사람들은요 또 외부인 취급을 받는데 데라사카 씨가 고지키 사장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도 뭐 그런 사정이 있는 듯 합니다 하여튼 사람이란 계급을 만들고 싶어 한다 자기 아래에 다른 사람을 놓고 싶어 한다 수입에 많고 적음도 사회적 지위와도 관계없는 어쩌면 그것은 사람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이웃고 경찰차는 큰 길을 따라 지어진 저택 앞에 멈췄다 서양풍 건축이지만 잠옷 사치를 부린 듯한 모양새가 시즈카의 웃음 포인트를 쿡 찔렀다 건축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좀 더 고상한 집을 지었다면 손님도 늘어날 텐데 어? 역시 고지키 사장님이 와 계시네요 기리야만은 고급 외제차가 세워진 주차장에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외건을 가리켰다 저게 고지키 씨의 자가용인가요? 아 네 간호서비스 회사 소유였던 외건을 운전사까지 같이 사드렸답니다 데라사카는 저택 취향만 나쁜 것이 아니었다 담너머에서 이쪽을 노려보는 남자가 여러 명 얼굴을 보니 한눈에 모두 평범한 직업 종사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기리야마 일행이 문으로 들어서려 하자 즉시 다툼이 일어났다 낙하경찰서 강행범계가 무슨 일이야? 영장 가져왔어? 여기에 고지키 사장님이 와 계시지 모시고 가려고 왔을 뿐이야 영장이 무슨 상관이야 경찰이 불법 침입을 하려고? 이봐 공무집행 방해로 먼저 잡혀가고 싶어? 진짜 폭력단도 아니면서 폼 잡다가 다쳐 남자들을 지나쳐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겐타로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나쁜 짓을 해도 삼유구먼 천혜는 시즈카와 기리야마는 동시에 서로 마주 봤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남의 집이다 조심성 있게 행동한다고 벌받지 않는단 말이다 소리가 들려온 건 거실 쪽이다 안에 들어가니 미치코를 동행한 겐타로가 데라사카에게 덤벼들고 있었다 데라사카의 뒤에는 사이가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어? 시즈카씨 아닌가? 이런 데서 만나다니 우연이구먼 뭐가 우연인가요? 당신이 소동을 부리기 전에 말리러 왔을 뿐이에요 고마운 얘기지만 소동 부릴 생각은 별로 없어 실제로 이렇게 이치를 설명하고 정의에 호소해서 데라사카에게 자수를 권하고 있는 참이지 자수는 무슨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를 범인 취급하는 겁니까? 얼굴이 벌개진 데라사카가 항의했지만 겐타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근거라고? 그게 듣고 싶어? 가르쳐 주지 근거는 자네의 주잡한 탐욕이야 근성은 없으면서 의식주는 호화롭게 하려니 탐욕이 생기지 그 탐욕을 감추려고 악행을 저지르고 사람을 해치지 어중이 떠중이 벼락부자에게는 드물지 않은 얘기지 않나? 뭐가 이치를 설명하고 정의에 호소하는 것인지 시즈카는 어이가 없었다 데라사카를 설득하기는 커녕 도발하고 있지 않은가 자, 자네가 만약 눈에 보이는 근거를 원한다면 보여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자네가 구시오한테 보낸 기념비 발주서가 있지 구시오는 격리 사무에 까다로운 남자야 받은 일에 관한 서류는 남김없이 보관하고 있지 사무소는 경찰이 관리하고 있지 않나? 내 지시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였네 시즈카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기리야마가 입을 꾹 다물었다 아무래도 겐타로는 다른 수사관도 부린 듯하다 그렇다면 기리야마 마음속 감정은 겐타로를 향한 증오일까 아니면 다른 수사관을 향한 질투일까 발주서가 나와서 그게 뭐? 그 발주서와 자네가 대학 측에 보낸 수주 견적서를 비교하면 자네의 주자판 탐욕이 나타날 거야 그렇다면 그 수주 견적서를 보여주시지 흠, 대학 측은 분실했다고 하고 자네는 결산이 끝나자마자 처분했다고 하니 현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 편히 생각하는 건가 유감이지만 기록은 없앨 수 있어도 사람의 기억까지는 없앨 수 없지 그 말을 들은 순간 겐타로도 시즈카와 같은 정보를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로 기리야마를 비롯한 형사들이 탐문으로 얻은 정보라면 같은 업계에 몸담그고 있는 겐타로가 모를 리가 없다 기리야마가 쭈뼛쭈뼛 속삭였다 저기 반사님 어느새 데라사카 사장님이 구시호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지목당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구시호 씨를 살해한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들려오자 눈을 부라리는 데라사카를 무시하고 시즈카는 큰 목소리로 얘기를 이어나갔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용의자는 용서할 생각이 없다 중간 이윤이라고 한다면서요 발조자가 수주자에게 주문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중계자가 있을 때 그 중계자한테도 얼마 정도 이윤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는 그 이윤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작복하는 괘씸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른바 웃돈을 떼는 거지요 구시호 씨는 살해당하기 이틀 전 같은 기간 같은 대학에서 벽화 제작을 수주받은 화가와 얘기를 나눴어요 그 화가는 대학에서 직접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 이윤이 없었지만 구시호 씨는 그렇지 않았죠 대학의 발주를 데라사카 건설이 받고 데라사카 건설이 구시호 씨에게 기념비 제작을 수주한 형식이니까요 구시호 씨는 데라사카 건설이 중계만 한 정도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화가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당연히 금액도 나왔으니 중간 이윤을 데라사카 건설이 얼마나 챙겨갔는지 간단히 계산할 수 있었겠죠 그가 술자리에서 안색이 변한 건 그 때문이지요 겐타로를 흘끗보니 시즈카와 같은 생각이라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당연히 구시호 씨는 데라사카 건설에서 착취를 했다고 생각했겠죠 구시호 씨는 데라사카시에게 뒤늦게 항의를 했지만 5년이나 전에 떼어먹은 제작비를 돌려줄 만한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웃돈을 그렇게나 많이 떼어가지 않았을 테니 두 사람은 지급을 해라 못한다 말다툼이 벌어졌겠죠 구시호 씨는 그 연장선에서 살해당했을 거예요 하! 지들 멋대로 짓거리는구만! 데라사카는 예의 따위 확 벗어던지고 시즈카에게 엄리를 드러냈다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 이거는 다 상상뿐이잖아 견적서가 있다고 해도 나하고 구시호가 싸웠을 거라는 추측만 있는 거지 아무런 근거도 없어 하! 자네는 여전히 별난 넥타이를 하고 있구만 시즈카와 보이지 않는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다시 겐타로가 나섰다 요즘 시대에 IT 벼락부자도 하지 않을 금실이 들어간 넥타이라니 자네는 멋을 부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면 우스꽝스러운 삐에로일 뿐이야 그 넥타이 남의 취향까지 참견하려고? 금실이 들어간 섬유는 의외로 풀리기 쉬운 걸 아는가? 뭐라고? 게다가 요즘 과학수사는 아주 훌륭해서 말이지 아주 조그만 섬유 조각만으로 브랜드와 생산 연도까지 특정해낼 수 있네 자네는 계획 범죄라는 엉뚱한 짓은 못할 테니까 구시호 목을 졸을 때 메고 있던 넥타이를 풀러서 사용을 했겠지 근데 그 넥타이는 제대로 처분을 했는가? 자네는 구두 쇠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군 어쨌든 구시호 목에서 금실 섬유가 미세하게 검출됐다고 하더군 그게 자네 집 서랍에 보관해둔 넥타이에서도 검출된다면 자네는 무슨 변명을 할 텐가? 새빨갛던 데라사카의 얼굴이 이번에는 퍼렇게 변했다 마치 신호등 같아서 시즈카는 어이가 없었다 어, 맞다 물적 증거만으로 부족하다면 증인도 있네 자네가 구시호의 목을 조르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지 뭐라고? 그런데 어디 모른다고 하지 말게 그 남자도 슬슬 자네한테 정이 떨어졌을 테니 이걸 기회로 악행에서 깨끗이 손을 씻게 해주지 자네도 그 폭발을 꾸민 사람이 누군지 한 번쯤은 생각해봤겠지 그게 아직 누군지 모른다면 자네도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구먼 자, 이번 기념비 폭발에는 오동 다이너마이트와 전기 뇌관 조합이 사용됐지 실은 화약의 불량과 사용하는 장소에는 엄청나게 숙련된 솜씨와 경험이 필요하네 받침대는 오브제가 설치된 부분이 깨끗하게 날아갔지만 빈 공간에 들어있던 구시호의 사체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었어 화약이 너무 적었다면 받침대는 부서지지 않았을 거고 너무 많았다면 구시호의 사체도 날아갔겠지 화약의 양도 설치한 장소도 선택의 폭이 아주 빠듯하단 말이야 어지간한 현장 경험이 없다면 이런 고개는 무리지 그래서 나는 생각했네 이렇게 고개에 가까운 솜씨를 가진 발파에서는 견줄 사람이 없던 남자 누굴까 지금 이 일은 재미가 있나? 응? 사이가?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한 방향을 향했다 사이가는 나쁜 장난을 치고 야단 맞는 아이처럼 변명했다 고지키 사장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농담이라니 솜씨가 숙련되면 숙련될수록 이래 그 녀석의 서명이 들어가지 구시호의 사체를 드러낼 목적으로 기념비를 폭파하고 사체에는 상처 하나 입히지 않고 노출시킬 만큼만 받침대를 파괴한다 이 일에는 자네의 서명이 분명히 남아있어 시즈카는 겐타로의 추리에 동의했다 폭발의 범인이 사체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공범자라고 시즈카도 추측했지만 설마 사이가가 발파 전문가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잠깐만요 구주키 사장님 반쯤 멍하니 두 사람의 추리를 듣고 있던 기리야마가 꿈에서 깬 듯 목소리를 높였다 어째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나요? 데라사카 사장님 범행을 밝히려면 밀고 전화 한 통이면 끝날 텐데요 살해 현장에 있었으면서 데라사카를 막지 못했으니 공범이 돼버리지 밀고를 하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데라사카하고 자기뿐이니까 당연히 데라사카가 입을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도 공범으로 체포돼 하지만 구시오의 죽음이 그대로 어둠에 묻히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어 그래서 기념비를 폭파해 우연히 사체를 찾은 것처럼 꾸민 거야 맞지 사이가? 질문을 받은 사이가의 표정이 갑자기 풀어졌다 그것이 본래의 얼굴이겠지 잠시 후 사이가가 얘기를 시작했다 본래 구시오 씨를 죽인 순간부터 저는 잠자코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하고는 사장님께 스카우트 되기 전에 한 번 같이 일한 적이 있었어요 저명한 상을 받은 예술가인데도 부침성이 좋아서 금세 친해졌죠 눈앞에서 그런 구시오 씨가 살해당하고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까지 받게 되니까 정말로 스카우트된 일이 후회가 됐습니다 살해 장소는 대학 구내였나? 네 구시오 씨 항의 전화를 받았을 때 사장님은 인적이 사라진 대학 안을 골랐어요 정문 감시 카메라는 철거됐고 공사 관계자라서 대학 측이 열쇠를 줬으니까요 목격자가 없는 데서 사장님은 구시오 씨를 달래볼 계획이었지만 그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결국 사장님하고 드잡이가 시작됐습니다 나머지는 상상하신 대로입니다 달려온 경찰들이 데라사카와 사이가를 낙하경찰서로 연행했다 뒤에 남은 기리야마는 인계를 끝내고 문득 생각난 듯 겐타로에게 물었다 그러고 보니 고지키 사장님 아직 제일 큰 수수께끼가 안 풀렸어요 5년 전에 만든 기념비안에 어떻게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체를 넣을 수 있었을까요? 질문을 받은 겐타로는 조금 놀란 듯이 눈썹을 축혀세웠다 의외였던 것은 시즈카도 마찬가지다 그런 간단한 트릭은 누가 범인인지만 알면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겐타로는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봐 데라사카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생각한 건 아니라고 했지 충동적으로 구시오의 목을 졸랐어 당연히 데라사카 본인도 당황을 했겠지 서둘러서 이 사체를 숨겨야 했다고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니 누군가가 볼지도 몰라 예 그래서 대학 부지 내에 숨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일단 숨기면 두 번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장소 그런데 사체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장소 받침대가 대리석 총 중량이 수 톤인 기념비가 철호의 장소지 처음부터 불가능 범죄를 노리지는 않았어 우연히 눈에 들어온 기념비가 조건에 맞았을 뿐이야 저 남자 머리가 그렇게 똑똑할 리는 없으니까 아니 하지만 어떻게 현장 뒤쪽에서 보수 공사가 한창이라 크고 작은 건설기계가 놓여 있었지 요즘 건설기계는 주행음도 작업음도 소리가 작아 테라사카는 소형 크레인차로 기념비를 들어올려 빈 곳에 쿠시오의 사체를 넣고 원래 위치로 되돌렸어 단지 그것뿐일세 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실 저는 여러분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 시즈카 할머니와 휠체어 탐정 겐타로 할아버지요 이 두 분의 작품을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더니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첫 만남이 있었던 이 시리즈가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무튼 이 나카야마 시치리의 시즈카 할머니와 휠체어 탐정의 첫 만남 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시작은 했는데 제가 감기가 심할 때 시작을 했다가 좀 나아졌을 때 또 중간에 읽다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저도 처음에 읽었던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고요 막 이래서 녹음 상태가 정말 꽝입니다 근데 시작한 녹음을 멈출 수도 없고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그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맨 마지막에는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에이 하고 시시해 했지만 어떻게 5년 전에 만든 조각상 안에서 그게 폭파됐더니 안에 멀쩡하게 최근에 죽은 사람 시체가 들어 있었을까 그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끝에는 에이 했지만 그건 제가 멍청해선 거고 아니지 저처럼 몰랐던 분들을 멍청하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소리의 상태가 엉망인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 참 미우면서도 매력이 있죠 시즈카 할머니도 그렇게 호감형 할머니는 아니잖아요 어딘가 좀 많이 깐깐하고 그렇지만 교양과 품위는 있고 정의롭고 이 두 분의 케미 나중에라도 또 한두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 작품은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댓글 이런 거 막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잡이 물러가겠습니다 아름다운 11월이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